고생 엄청 많이 했네. 보기보다. 보기보다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. 이혼하셨어요? 언제 이혼하셨어? 아, 2009년인가? 그녀가 고생 엄청 했지. 애들 본인이 키워요? 근데 본인은 바삐 움직여야지 집 안에 있으면 돈이 안 돼. 밖으로 나가야지 경제 창출이 돼. 내가 말로 벌어먹고 살고. 말로? 그 다음에 얼굴을 들이밀고 살아야 되는 사주다. 이해하셨지? 그래야지만 내가 뭐가 돼? 먹고 살 수 있는 사주. 근데 본인이 지금 뭐예요? 그래서 이번에 계속 회사에서 사무직 했었거든요. 근데 자꾸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. 발전도 없고. 그래서 나와서 영업일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어때어떠하다가 보험일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지금 개인 보험은 아니고 법인 보험 쪽이라고 해서 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왔는데 되게 고민이 많이 되긴 해요. 사실은 할 수 있을지. 되게 고민 많이 하고 2월 달에 계속 갚았어요. 그거 고민해가지고. 우선은 등록했으니까 시작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지금 하고 있거든요. 몇 달 안 됐어요. 1월부터 시작했어요. 근데 어쨌든 내가 말로 벌어먹고 살고 내가 밖으로 조금 돌아다녀야지 되는 사주라 했잖아. 움직여야지.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. 본인은 누구의 덕을 잊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. 그게 짧아요. 그리고 혹시라도 결혼생활 할 때도 남편이 성실한 사람이 안 들어와. 이해하셨지? 그러니까 설사, 남편이 능력이 있다고 해도요. 월급을 통으로 갖다주지 않아. 받았어야 되는 형국.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서 내가 벌어야 되는 사주. 그러니까 여자 사주로는 아니다. 나는 치마만 둘렀지 남자 사주를 좀 가지고 있었던 사주. 그리고 본인이 나는 여자로 살 건가. 엄마로 살 건가. 되게 고뇌하는 시간도 되게 많았을 거야. 이 얘기는 뭐냐. 나도 여자잖아. 정말 뭐 지금도 젊잖아. 근데 그 옛날에 일찍 이혼하고 나서도 내가 엄마로 충실할 건지 여자로 살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도 되게 흡수하게 많이 지나갔었다. 근데 그 고비를 이렇게 이렇게 조금 넘어가신 형국이라 이해하셨지? 그 다음에 올해는요. 우리 언니가 사실은 운기가 좀 바뀌는 운기거든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사무실에서 일했을 때보다는 힘은 들 수 있어요. 힘은 들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고민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아쉬운 소리를 내가 못하는 성격이거든. 내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어찌 보면 또 전문성을 띈 거를 공부를 해야 되니 이 머리에서 지진이 난다. 이 소리가 이 소린 것 같고 저 소리가 저 소린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고 본인이 지금 들어섰는데 공부한 게 이만큼 많아버리는 거야. 이해하셨지? 그러나 내가 석삼년만 투자를 하고 석삼년만요? 갈고 닦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거둬들일 수 있으니 씨앗을 뿌려야지 우리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잖아요. 잎듣다고 열매도 딸 수 있잖아. 그리고 다시 또 씨앗을 뿌리고 다시 농사 지어보셨죠? 안 지어봤었을까? 상추라도 심어봤잖아. 안 심어봤어? 그 원리하고 본인이 하시는 일하고 똑같습니다. 이해하셨지? 그래서 이거를 깨달아야지만 본인이 좀 쉬우셔. 그래서 지금 48, 49, 50 쉬운 하나까지 투자를 좀 하셔라. 시간에 투자. 근데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굶어죽거나 힘들지는 않다. 오히려 크게 들어왔다가 작게 들어왔다가 크게 들어왔다가 작게 들어왔다 이게 들쑥날쑥한데 이거를 연평균으로 따지면 그래도 내가 한 만큼 돌아오는 일이 본인 일이라. 단지 하나 영업이라는 것은 내 영혼을 녹아내려야 된다는 얘기야. 그냥 머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뜨거워야지만 열정이 식지 않고 십이 식지 않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영업이다. 이해하셨지? 말을 기승전기가 세워야 되고 이해하셨죠? 포트폴리오도 잘 짜야 되고 스토리텔링도 하나를 설명을 하더라도 스토리텔링이 되어야지만 언변이 되어야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. 본인이 하는 거는 보여지는 상품이 아니야. 맞아? 아니에요. 보여지는 상품이 아니야.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?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? 보여지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해를 해야 된다. 생로병사를 이해를 해야 된다. 이해하셨지? 그래서 내 이 가슴이 뜨겁다는 얘기는 지식은 분명히 충분해야 돼. 전문 지식은. 왜?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. 그치? 네? 아니에요? 맞아요.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거야. 생로병사를. 근데 뭐가 뭐가 식으면 안 돼? 여기. 근데 제가 열정이 없어서 어. 봉사정신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. 봉사정신? 영업이라는 것은 이해하셨지? 이 10이 식으면 안 돼. 10. 10점. 10 아. 응. 내 직업과. 응? 응. 이것만 하면은 괜찮습니다. 그래서 1년 버티기가 조금 힘드실 거야. 응. 그러게. 그럴 것 같아요.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두드리고 나가세요. 경험이야. 맞아. 이해하셨지? 애들도 다 컸잖아.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유롭기도 하고 영업이라는 것은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스케줄을 잡는 줄 알아서 달라지잖아. 그지만 굉장히 바쁠 거예요. 이 스케줄을 촘촘히 왜? 씨앗 부리는 거야. 사람을 그만큼 많이 만나야 돼. 이해하셨지? 스타일을 조금 바꾸십시오. 스타일이요? 네. 지금 그 스타일로는 전문성을 띌 수가 없어요. 그래요. 그럼요. 그렇지 않나? 근데 너무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영업하는 사람처럼 하고 다니기 싫은 거예요. 아니지. 생각을 해보세요. 무당이 정장에 입고 굿을 한다 그런 건 A가 아니잖아. 그렇죠? 아닌가요? 무당이 정해져 있는 건 없어. 그치만 A라는 건 있어. 그렇잖아. 상대방에 대한 신에 대한 A가 있듯이 제자도. 그렇죠? 저는 단 한 번도 추리닝을 입고 웬만해서는 여기 점상에 안 앉습니다. 신의기 때부터. A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제 스스로. 그렇죠? 무당이 술집 잡부처럼 보이면 돼요 안 돼요? 믿음이 떨어지잖아. 신의 길을 가는 제자가. 아닌가요? 맞아요. 피부가 화장품 판매원이 피부가 안 좋아 봐. 믿음 일단 떨어집니다. 그렇죠? 아무리 개성시대라고 해도 그렇죠? 그거하고 똑같잖아. 본인은 남의 생로병사를 설계하는 사람이야. 이 생각만 바뀌면 돼. 자 엄마 오래 있잖아요. 본인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나는 얘기는 해줬어. 본인이 하는 거에 따라서 운기는 바뀔 수 있다. 충분히 이해하셨지? 그리고 나머지 개인적인 거는 따로 와. 보고 싶으면 이해하셨지? 그래서 치고 나가셔야 돼.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신 소양을 가지고 있어. 왜? 본인은 끈기가 있거든. 이해하셨지? 예? 내가 아이들도 혼자 키웠어. 뭐를 못해. 아니야. 그렇지. 마음이 좀 높긴 하지.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. 근데 사람들한테 이거 하는 거를 잘 못하니까. 그러면 때려쳐. 그런 생각이면 무당 고름내지 말고. 나는 해줄 얘기는 해줬으니까. 이해하셨지? 그러면서 내 거부터 먼저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거야. 내 거부터? 내 거부터 연습 삼아 보는 거야. 내 거부터. 네. 그 다음에 엄마. 다른 거는 다 모르겠고요. 바쁘니까 엄마. 얘기를 해줄게요. 응? 우리 지금 이게 아들인가요? 네. 아, 딸이요. 딸이지. 음력이에요. 근데 얘 올해 지금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집중력 되게 안 좋습니다. 공부도 한 해 안 한 해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? 책을 거꾸로 보는 느낌 있잖아. 어, 어, 어. 막 포기해. 쉽게 쉽게 포기해. 그래서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야, 엄마. 그래서 가고 싶은 과 있지. 뭐 간호학과나 막 이런 게, 임상병리과나. 무슨 과 간다 그래? 지금 원래 지금 뭐죠? 전자공학과 뭐 들어갔었는데 코오나 때 껴가지고 지금 이 지금 X가? 했다가 지금 사회복지학과 또 다시 폐업해서 그냥 사이버로 다니거든요. 근데 그것도 그냥 대충 하는 동안 하는. 그러니까 지금 책을 거꾸로 보고 있다고. 앞으로 걸어가는데 옆으로 기어가고 있어, 개처럼. 마음 못 잡아요, 에? 그러니까요. 마음 못 잡고 있어요, 지금. 어, 그 다음에 방구석 들어 박혀서 핸드폰 보고, 어? 유튜브 보고 쓸날대기 없는 짓거리만 엄청 하고 있어. 엄마, 개인적인 거는 따로 와. 이해했어? 머리 골머리 아파 죽겠으니까 이 집. 에? 골 아프다고 애기 뭐 생각하니까. 근심이라고. 이해하셨지? 근데 본인이 일단 서야 되잖아. 그지? 그 다음에 편히 사는 게 아니라 진취적으로 살기 원했다면 본인이 노력하셔야 돼. 지금 본인 하는 일은 그것만 또 생각을 좀 틀을 바꾸세요. 지금 여기서 백날 첫날 말해도 본인이 새기지 않고 깨달지 못하면 안 움직여. 이해하셨지? 입아퍼마. 왜? 잡생각이 너무 많아, 여자가. 저 잡생각 많아. 어? 저 잡생각 많아. 어, 잡생각 많아. 어? 생각이 너무 소심해. 네.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. 고구마 백개야. 백날 말해봐, 뭐해. 깨달지 못하고. 실행력이 없는데. 맞아요. 엄마부터가 좀 게을러. 포기가 빨라. 근데 이거 되게 용기내갖고 치고 나온 거거든요. 어떻게 보면. 용기를 내서 치고 나왔으면 걸음을 뛰어. 걸으면서 생각해. 그렇죠. 맞아요. 걸으면서.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생각해야지. 가만히 하고서 감 떨어지고 노력도 안 하고 있는데 감 떨어질 리는 맘무하잖아. 어떤 무당한테 물어봐. 쌍욕하지. 안 그래? 좀 게을리긴 해요, 제가. 알았지? 그리고 내돈내산 점을 봐라. 이해했지? 내돈내산? 저 돈 내고 물 건데, 지금? 아니. 지금 이거 무료점사예요. 무료점사예요? 네. 갔다가 다시 오세요. 나가 다시 들어와서 받을 때. 아니요. 왜요? 나중에 시간을 맞춰서. 돈 내고 보러 왔는데? 무료점사입니다. 아, 그런가? 그래요? 근데 여기는 전 봐줄게 너무 많아. 그러니까요. 총체적 난관이야, 지금. 나 되게 많이 보고 싶어서 왔는데. 총체적인 난관이야. 어찌 된 거지? 그래서 따로 오셔야 돼, 이분은. 개인적으로 방송에 내보낼 수 없는 고민도 너무 많아. 아니에요? 그냥 까고 막 할까? 근데 한... 그냥 해주세요. 시간이 없어요. 다른 사람도 기다리고 계시잖아. 저 일찍 오지 않았어요? 10시. 10시에 오셨으면 그 다음 사람은 와 있잖아. 근데 저 지금 옷 입은 거 나름 저는 게 좀... 내가 코디네이터는 아니지 않냐? 아니, 근데 이것도 지금... 원래는 바지 다른 거 입었다가 오늘 그냥 이걸로 입었거든요. 근데 원래 정장바지 입었었다가. 정장바지 입으십시오. 그게 뭡니까? 아니면 세미로 아예 완벽하게 입든가.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신 분이에요, 영업하기에는. 응. 나를 디자인부터 하세요. 안도, 겉도. 응. 외모도 경쟁력이니까. 근데 너무 이쁘세요. 너무 이뻐갖고 얼굴이 너무 이쁘셔갖고 막 광 나가지고. 무당은 얼굴이 이쁜 거 소용없고요. 그래도요. 연금 파먹어야 돼요. 그래도 이쁘시면 좋지. 하여튼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